안녕하세요. 오늘은 맛있게 비빔국수 만들어볼께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매콤한 국수를 만들어볼께요. 지단도 얇게 썰어볼께요. 오 색깔이 너무 예뻐. 이걸 이제 토핑으로 쓸 거예요. 짠 어묵도 얇게 썰어주고 살짝 데쳐. 오뎅 살짝 데쳤어요. 이거 토마토예요. 토마토 양파 그리고 파인트 그리고 마늘 2개 고춧가루 조금 고춧가루 구게 잘 져져 고춧가루 앗플 소시지 났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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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레몬 레몬 스키즐 이렇게 해놓고 조금 기다릴께요. 그리고 먹을때 그때 참기름 넣을게요 이제는 소스는 다 된거에요 물을 다시 뜨거워 두번 물 세번째 끓으면 끝이에요 깨끗이 씻었어요 양념장 만들어 놓은거 숙성시킨거 한 3스푼 참기름으로 마무리 참기름으로 마무리 양념장 양념장 조금 ㅎㅎ 양념장 야채 좀 해서 마르보라 조금만 쪼끔미지 프로틴 계란 어댕 계란 두 possibil 왠지 양념장을 한번씩 더 올려야될거같애 꾀풀주게요 맛있게 드세요 비빔국수 머равствуйте UP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스파이씨? 스파이씨 조금 조금 스파이씨 이제 시즌이야 응 오 좀 했다 좀 했다 해야해 괜찮지? 응 맛있어 맛있어? 응 오 진짜 맛있어 소스가 너무 맛있다 almost a little bit sweet 이게 맛있어 맛있어? 응 확실하게 음 으음 으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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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흐 으흐흐흐 으흐흐흐 으흐흐흐